Q. 나는 수직 낙하 실패 있나? 둘은 있어 나아 저쪽에는 내려야 되겠다 어? 트레이서 야 야 야! 오 샛 아 야 미친놈아 아 트레이스가 존나 빡치네 진짜 아 트레이스 왜 이렇게 빡쳐 쬐고 있다 쬐고 있다 아 나 겁나 처음 왔는데 애가 앞으로 안가 아 나도 그랬어 루시아 반대편에 붕대 있다 그 밑에 아 겁나 처음 왔는데 애가 앞으로 안가 짱나게 루키 오빠 저기 헬멧이라도 써요 저 앞에 있잖아 너 쓰지 나 오빠 먼저 써요 나이스 형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안쪽으로 안쪽으로 어차피 없잖아 다 죽었어 두 마리야 발소리 나는데 루시인가 나이스 타이밍 형 여기 구상 있다 응 나 먹었어 애들 두 명이 다였어요 응 눈으로 봤던건 응 DP 이거는 뭐지? 아 나발총이 강당에 AR 소연기 있었어요 오케이 소연기 나도 하나 더 지금 먹었는데 드릴까? 아냐아냐 강당거 먹어 이건 무조건 연산가? 어떤거 7탄 그거? 기간총? 응 단발도 되는거 같은데 뭐야 뭐야 AR 소연기가 아니고 SR 소연기인데 아니야 AR 소연기도 있어요 강당 끝에 계단 앞에 올라가서 왼쪽에 내가 보정기 먹으면서 버렸거든요 여기다가 어 그러네 럭키 오빠 여기 엠포 엠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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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AK를 형한테 주면 되겠다 우리 이동해야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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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고있어 난 파쿠르 되지 참아 화장실에 있니? 응 파이티 형 AK 먹으러 오시죠 오케이 확인 화장실 1층 가즈야 아파트 가즈야 잠깐만 나 지하깐 좀 많이 털고 아 이게 뭐냐 자기장 줄어들어가지고 빨리 털어야 돼 빨리 털어야 돼 오케이 여기 체육관에 앰포 스카 일단 다 닫혀있고 루시아 응? 앰포 먹을래? 나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아 그래? 나중에 거기 도착해서 먹으면 되지 여기 개머리판이랑 떨궈놨어 체육관에 후딱 털고 다 도트 버리고 왔네 나 도트 두개 있어요 응? 자기장 줄어들기 전에 딱 타밍해 네 레다 두개 있으면 이따가 주렴 응 이따가 주렴 어 여기 밖에 저게 생겼네 문이 파이팅 7탄 60발 있어요 나한테 나 겁나 많아 버려 응 버릴게요 그럼 아 아파트가 템이 잘 나오는 거 같아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패치가 됐나? 본섭은 겁나 안 나오긴 한데 그니까 본섭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잘 나와 아 홀로그램 먹었다 7탄 이 아파트 하나에서만 거의 지금 300발 정도 나오는데 7탄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지 5탄 5탄도 한 100얼 100 100발 넘게 있는 거 같아 아 5탄이 안 나오는데 1atoon 5태만 문 문 5 2 구리샤 여기 털었니 어디 저기 o 여기 안 털었네. 아줌마 옆에 집 건너뛰고 왔구나. 5탄 여기 120, 아니 7탄 120발. 버려지면. 슬탐 개만. 슬탐 개만. 아 아파트 끝 적시나 3급 템은 안 나온다 나 SR 5댕 3댕 가방 하나 오 배율은 하나도 안 나왔네 학교도 제대로 안 털었어요 3층 2층 체육관도 안 털었고 수영장만 털고 나왔거든요 털면 되지 얼굴 겁나 부대 루시아 자기장 줄어든다 네 가고 있어요 루시아 그 어디야 수영장 난간에 있다 엠포 저 엠포 먹었어요 개머리판 있어? 아니 없어요 여기 있어 개머리판 먹어 네 네 AR 소염기는? 주세요 바이트형 있어요? 응 있어 오케이 소염기 가져가고 개머리판이 바닥에 있어 음 걔 여기 이쪽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응 있다 이쪽 SR 택퀴 필요하세요? SR? 아니 챙겨줘 그런 거는 챙겨놔 체육관에 엠포가 또 있네 여기 밖에 창고에 오이씨 언덕배기 루? 로족 에 갈 길이 먼데 여기 있다 로족 에이 급스탑 둘 탈 것도 없는데 우리 계속 우리 우리 경계 두놈이 아닌데? 이 새끼는 어디야? 이 새끼는 어디야? 핵 같은 새끼가 하나 있네 두 명 이상이에요 저 1층? 응 체육관 도사고 있어요? 응 있어요 안 되겠다 그냥 돌아서 뛰어야 될 거 같아 그냥 빠져요 우리 도사고 있어요? 도사고 있어요? 응 있어요 그냥 빠져요 우리 형 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전에도 내려온다 안 보이네 쏜다 루시 메딕 출동 모모 열가 넘친구만 어머이 탈 것도 없는데? 미친놈들 쟤네 계속 저기 앉아있는데 나 이제 구상도 없어. 루시아 바로 뛰어. 나 구상 있어요. 드릴까? 일단 거기 가서.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달려 달려 달려. 졸라워. 차라도 하나 나와있으면 좋겠는데. 차가 젠데베가 아니라. 어? 빵 있다. 어휴. 겁나 멀다. 어휴. 겁나 멀다. 100미터라니. 배를 알아보는게 빠르죠. 배를 알아보는게 빠르죠. 배가 젠이 되나 여기가? 기억이 안나는데. 응. 젠이 되긴 하는데. 발톱박 구상 있어요? 응. 있어. 아 저기요? 하나 있어 하나. 최대한 아꼈어요. 네. 내 옆에 발소리 가는데? 어 빵. 술있다. 삼렙에. 삼렙가방이랑 빵이라는게. 응. 좋은데? 좋은데? 아 자기장 개멀어. 어. 포트 없나? 진짜. 포트를 알아봐야나. 응. 그렇죠. 유적지 앞에 선착장이 안보이보이다. 없어 없어. 포트 없어. 포트 없어. 망지. 포트. 포트 있었으면 제가 구세주였는데요. 로그랑이. 아니야.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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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teph. 아 저 앞에 버그 저기 배 있는데? 어디요?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안 보여요 나는 지금 우리 건더편에 있으면 다행히 있어 있어 강남으로, 강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어 내가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도 있어? 타자고 갈까? 선택하세요 포도 타도 되고 다 따로 타고 가자 오토바이 어디?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나? 없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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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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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 시간 과외 노란 편에는 바로 요새 가리라에 들어가 누가 노안 편에서 만나야죠 맨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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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따라. 해변따라 해변 따라서? 응 한 대 맞았어 차고하러 가자 어 잠깐 돌고 있어봐요 난 여기서 잠깐 버틸게 이따 오토바이 스탑 스탑 내가 저거 탈테니까 루키 쪽으로 붙자 다시 응 나 올라왔어요 누가 갈까? 저기 자켓 찍고 갈까? 와 이 동네도 털렸던네 나이스 나이스 2층쯤 2층쯤 까져 이제 도시가 됐네 한 팁 있다 아 저기 빨간 맛 있어 W 옥상 보이지 나 왜 안 보이지? W 아 저기 옥상에는 저거 아니에요? 산 산 어 거기 있어 애들도 거기 있다 확인 왔어요 차 왜 저래 내려오네 나 앞집으로 가야 돼 옥상 다 까먹어야지 뒷쪽에서도 엄청 싸워네 잠깐 여기 창문에 창살 없어진 집이 있네 파쿠로 할 수 있게 창살 없어졌네 파쿠로 할 수 있게 창살 없어졌네 파쿠로 할 수 있게 창살 없어졌네 어디 지금 안 보이지 루시아 여기 있는 창문 원래 적어있던 거다 창살 구경 야 한 번 더 걸렸어 이거 머리부터 바꾸지 어 그거 내가 버린거야 깨져서 80방위야 언덕 하고 8 애들이 안 보여 네 애들 안 보여 다 집으로 짱 박혔어 저기있다. 우리 언덕위에. 190방향 뭐야 아 또 오는데? 어 들어왔어 너희 집에 있어 지금? 네 저희집 1층에 하나 내가 더 누구라 우리 앞에 빨간만 떨어졌다. 저거 앞에. 네 루시아 여기 길리 적어있다. 구상 나 그쪽으로 넘어갈게 1층에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MK14는 뭐야? 신아 반동 게 심한거 아 나 심장나 베로이가 왔네 진짜 나 지금 거의 다 붙었다 수류탄 소리 수류탄 소리 같이 부시가지고 늘어나도 돼 이제 어디가 지 새끼?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카우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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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이거 겁나 안맞네 랭K14? 사이가 3렙갑파 다 터졌네 똑백이는 쓸만하네 수류탄만 좀 챙길게요 바로 사망이였어요? 바로 사망이였어요? 창고에 붙어있다가 마지막에 나와도 되겠다 루시아 팔베아 가져갔니? 응 여기 내가 가져갔어 바닥에 떨궜 바닥에 떨궜어요 아니야 아니야 넣었어 나 쓸데없는데? 아니야 썼어 나 쓸데가 없다고요 아저씨 4배 있다 여기 4배 주세요 이거 팔베 가져가요 이거 대형량 툭 들어오고 이거 좀 가져가요 무거워 죽겠네 버려? AU지는 뭐지? 어그 어그 있어요? 자기장 온다 자기장 겁나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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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겁나 아파 이거 지질깍인데 오씨발 오빠도 들고 앱미사 확인했다 어 뭐야 어 뭐야 에미사 어 올라올 수 있어 일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거긴 강 맞어 아 피당게 에미사였구나 한방에 이 방향 나무에 아 여기에서 와야 돼 역시 빠져 야 우리 우리 근처 언덕에는 없다 아 있네 올라갈게요 야 내 시체에 있다 붙었어 아이씨 아이씨 야 내 시체에 있다 붙었어 아이씨 내 시체에 나 있는데 안녕 죽었다 빠이 아이씨 아이씨